이승준 교수의 BM이노베이션 TV 이번 시간은 센서를 통해 스마트하게 공기질을 측정하는 어여어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은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뒤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때문에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머무는 방에 공기질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인 비트파인더는 실내 공기 측정 스마트기인 어여어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VOC에 대한 분석 정보와 오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어여어는 공기질을 측정할 뿐 개선하진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공기청정기와는 개념이 다른 제품이죠. 나머지 전체 동영상은 findbm.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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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